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코로나19 전국 전파의 책임을 물어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발병 초기 은폐에 급급해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 피해자연대의 고발사유입니다. 집회에서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전 목사 측은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경기가 거지 같다는 직설적인 발언을 한 전통시장 상인이 쇄도하는 비난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공개하라면 소송에서 법원이 공개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사유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월 25일 법률방송 로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전국 확산 기폭제가 된 신천지 측에서 늦긴 했지만 전체 신도의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기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합의했습니다. 실제 제대로 된 전체 명단과 연락처가 신속히 제출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모임이 감염병예방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모레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신천지 강제 해체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은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게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청원은 하루 만에 20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고 사흘 만인 오늘 오후 4시 기준 6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천지의 분노한 민심의 단면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 전체 확진자 가운데 70% 가까이가 신천지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렸던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신천지 측에서는 사건 초기 신도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동선이나 명단 제공을 거부해 사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 신천지 피해자 측에서 이만희 총회장을 모레 검찰에 고발한다고 법률방송에 밝혔습니다. 내일 모레 지금 기자회견 대검찰청 앞에서 이만희 이렇게 사태를 유발한 국가재난사태까지 유발한 이만희 교주 구속수사를 하라고 지금 소송대리한테 의뢰해놓은 상태고요. 사태를 이 지경까지 악화시킨 모든 책임은 교주로 행세하며 신도들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이만희 총회장에 있다는 것이 피해자연대 측의 주장입니다. 교주 1인 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대처나 대안은 신천지 교제에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데 명단을 제출하랬더니 이름을 빼고 한다든지 주민등록번호만 이걸 공개하고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이름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감염병예방법 제1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전체 신도 명단을 제출하기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합의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고 제출했다면 처벌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만약 이게 거짓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부 누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거짓이 아니다 하더라도 누락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아가 잘못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감염병 방지를 위한 공무집행을 거짓으로서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대본은 전체 신천지 신도 규모를 24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실제 전체의 신도와 신천지 교회 등 거점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지도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법률방송은 이와 관련 신천지 측의 입장을 들으려 신천지 서울지사 등의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측의 이만희 총회장 고발과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사태의 조속한 진압을 위해선 이만희 총회장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전수자료 제공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가 거지같다는 직설적인 발언을 한 전통시장 상인이 쏟아지는 악성 댓글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지나친 소비심리 위축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 지난 9일 충남 아산의 전통시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한 반찬가게 상인에게 다가가 인사한 뒤 좀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상인 A씨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건데 너무 직설적이었는지 당시 화면을 보면 문 대통령은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유튜브 등에 공개되면서 이 상인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를 샀고 곧바로 이른바 신상 털기 표적이 됐습니다. 이 상인의 가게 상호명과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이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됐고 삽시간에 퍼 날라졌습니다. 그리고 인신공격성 글들과 함께 비난과 사실상 협박 전화들이 상인에 쇄도했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이 상인은 결국 다수의 성명불상자를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시민단체 시민과 함께가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의 신변보호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향한 악플에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나 소상공인 비하 발언, 위치를 알려주면 찾아가겠다는 등 사실상 협박에 해당하는 표현들도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와 폭언, 음성 메시지 녹음으로 A씨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시민과 함께의 설명입니다. 이 시민단체는 그러면서 이로 인해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주문 접수 등 반찬가게 운영에도 큰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상인에 대한 이런 과도한 비난, 비하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 골수 지지, 문바들의 행태가 가관이다. 장사가 안 돼 어렵다고 한 게 무슨 잘못이냐.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문바들이 이성을 상실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예전 이른바 운동권 용어까지 소환하며 문 대통령 지지자들과 임정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같이 엮어 비판했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NL코드다. 걔들에게는 시민사회에는 낯설게 느껴지는 개인 숭배 모드가 있다. 옛날 임정석도 의장이 아니라 의장님이라 불렸다. 행사장엔 가마타고 입장하고. 사이비 종교 교주라고 할까나라는 게 진전 교수의 말입니다. 기생충 전문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같은 사람은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 이런 현상에 대해 친문 지지자들이 보기에 문 대통령은 하늘이다며 반찬가게 사장님이 잘못한 게 맞다고 비꼬았습니다. 경기가 나쁘다는 건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겐 비밀이다. 그들은 늘 경기가 좋다고 얘기를 했고 문 대통령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반찬가게 주인이 그 비밀을 밝혀버린 거다. 이건 죄가 맞다는 게 서민 교수의 일침입니다. 거지 같아요라는 상인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홍길동이 떠올랐습니다.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일부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거지 같아요라는 상인 발언이 대통령에 대한 불경이나 무도함으로 비춰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식의 반응이 그토록 지지에 맞이 않는 문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 뉴스 오늘은 코로나19와 전광훈 목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아홉 번째 사망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일로를 걸으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서 10위까지 전부 코로나19 관련 검색어로 채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뜻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단어가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어젯밤 11시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대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된 데 따른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 등을 통해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온 전 목사에 대해 법원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사전선거 운동을 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명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목사의 행보가 더 큰 구설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전국 확신 시국에 좀 하지 말고 자제하라는 광화문광장 집회를 주말마다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광장 사용 불허 통보에도 지난 22일과 23일 토일 이틀 연속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 목사는 집회에서 야외 집회 참가한다고 코로나 안 걸린다 걸려도 집회 오면 다 낫는다는 식의 발언을 여과 없이 쏟아댔습니다. 전 목사는 심지어 주님이 설령 안 고쳐주셔도 괜찮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 라는 말까지 하며 이번 주말 예정된 집회 참가를 독려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어제 전광훈 목사 등 관계자 1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채증자료를 분석해 집회 참가자들을 추가 고발할 방침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출입금지나 이동 제한 조치에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덕 법률사무소 중연 변호사는 전 목사가 집회 주동자임은 기정 사실인 만큼 벌금형 약식 명령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이 얼마나 부담이 될지 처벌로 인식을 하기는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목사는 어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보란듯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코로나19가 야외 집회에서 감염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목사는 그러면서 어제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면서도 취재진에 3.1절 대회만큼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고 전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 측은 전 목사 구속과 상관없이 오늘 29일과 3월 1일 3.1절 집회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범투본은 오늘도 청와대 사랑채협에서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야외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인지 집회인지 애매하지만 야외 예배에 참석한 주옥순 엄마 부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3.1절 국민대회를 막기 위해 전 목사를 구속한 것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단에 오른 조나단 목사도 전 목사의 구속에 대해 전 목사는 이 고난을 통해 더 밝게 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밝게 빛나는 것은 좋은데 누구를, 무엇을 위한 더 밝게 빛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회를 열고자 하늠은 모르지 않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때다. 가급적 모든 집회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전광훈 목사가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한 그 황교안 대표가 어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입니다. 전 목사의 일련의 행보와 어제의 한 말만 봐도 별 효과는 없어 보이지만 말입니다. 그나저나 감염병 예방법 조치를 위반하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처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 뉴스 신세아입니다.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검찰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고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은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보자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흔히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심리생리검사라고 합니다. A씨는 2016년 서울 북부지검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대검 과학수사관들이 검증해 주임검사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8년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2월 A씨는 서울 북부지검에 심리생리검사 당시 녹화물, 전체 질문지, 전체 판정표, 대검 검증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자는 취지의 청구입니다. 검찰은 하지만 A씨가 요청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여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 박양준 부장판사는 하지만 A씨가 서울 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거짓말 탐지기에 구체적인 검사, 평가 방법이 그대로 노출돼 피 검사자들이 질문 구성의 방법이나 패턴을 분석해 생리적 변화를 통제하는 등 검사를 방해,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인 왜곡 행동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검찰 거짓말 탐지기 조사 기법이 유출돼 이를 악용할 경우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변호사들의 물어보니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재판에서 참고나 정황증거 정도로만 쓰이지 유죄 인정에 직접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합니다. 또 왕왕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자기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며 먼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취지로 이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유무죄 판단을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궁금한 건 A씨가 본인 말대로 이미 강제추행 등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마당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공개를 요청한 게 자기는 무죄인데 정말 억울해서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인지 아님 검찰이 어떻게 해서 알았지 하는 단순 호기심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경우든 공개는 불가하다 하니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는 일 자체가 없게 사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